오늘 먹을 것은 화력 증진에 좋은 고창고릴라장어예요 여기 고릴라장어는 양념을 3번 구워서 오는거에요 그래서 데워서 드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 사이트 가보면 알겠지만 여기 장어 진짜 유명해요 보이시죠? 이 양념 3번 구워서 와서 비린내도 안나고 옛날에 한번 먹어봤는데 또 시켰어요 깻잎 깻잎 쭈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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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아냐 쌈보다 더 먼저 먹어봐야돼 두께보세요 두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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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두께로 양념 진짜 맛있는데? 진짜 맛있다 녹아요 사실 쌈장이 없어도 돼 양념 너무 맛있다 쌈이 진짜 맛있다 일부러 크게 썰었어요 입안 가득 먹으려고 장어 덮밥 해먹어도 되겠다 음 음 너무 맛있다. 으흠 진짜 맛있는데 미쳤다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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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살이 입에 넣잖아요 녹아요 근데 그 그걸 좀 더 느끼고 싶어서 기숙심 그 그 그 맛 이거지 짠 짠 물이 진짜 맛있어 우유 깻잎보다 커 깻잎보다 커 이것은 거 아니야? 내 스타일 흉내 진짜로 이 부분은 반지 않는다 회선 왕복 오용 아, 마, 너무너무 고소한 고소한 맛 진짜 맛있다 뭐야 진짜 친절한 강릉 양념이 되어있어요 밥에 올려먹으면 장어덮밥이에요 뱅잎도 없나? 음.. 음... 이게 닭을 먹고... 흐음...